어떻게 마음법을 참나의 작용으로 실감나게 알 수 있을까요? 정신 차리세요 항상 정신 차려야 그렇게 보이지 정신 안 차리면 마음법이 참나 작용인 거 안 하다죠 지금 제가 손 들었는데 이게 여러분 참나 작용 같으세요? 참나 작용 같으세요?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안 보여요 이게 딱 정신 차리면 애고에서도 멀어져야 돼요 애고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참나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 참나의 빛으로 애고가 작동하고 나라는 애고가 있으면 남이라는 육군의 대상이 되는 세계가 존재하고 내가 색, 성향, 미촉, 색깔, 소리, 냄새, 맛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를 또 알아차리고 애고가 세계를 알아차리고 애고가 세계를 알아차리는 것을 참나 자리에서 최연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명상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적인 나의 삶이 공적인 게 돼요 우주적인 작용, 우주적인 참나의 작용이 돼요 공적인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리 보이셔야 돼요 이 정도 체험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정신 모아가지고 참나, 이것이 참나지, 이것이 애고지, 이것이 세계지 하고 이것이 육군 작용이지 하고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참나와 애고와 세계 그리고 애고와 세계가 만나는 방식, 육군 정보가 여섯 가지로 작동하죠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또 나를 통해 취합돼서 펼쳐지고요 육군 작용을 통해서 이러고 놀아야 돼요 이러고 놀아서 혼자서 내 우주를 실감나게 누려야 돼요 내 우주를 실감나게